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프리미어 프로 20분 완성 영상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영상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가장 액기스 메뉴만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가리키면서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이 20분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편집하고 싶은 영상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만든 모든 프로젝트들도 이 폴더 안에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래야 찾기도 쉽고 다른 컴퓨터로 이동을 할 때도 이 폴더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첫 화면입니다. 새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는 프리미어 프로의 작업창입니다. 이 작업창 안에 여러가지 시퀀스라고 불리는 편집 영상 작업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마치 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프로젝트에 내가 편집을 할 소스들을 다 가져와서요. 이 소스들이 있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개의 시퀀스. 시퀀스는 프리미어 프로의 영상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 한 프로젝트에서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작업창 개념이 프로젝트고 프리미어 프로의 영상의 기본 단위가 시퀀스입니다.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선 위치를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로 정해줍니다. 폴더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 20분 완성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 상태로 다른 건 건드리실 필요 없이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프리미어 프로의 작업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파일, 편지, 클립, 시퀀스, 마커, 그래픽, 보기, 창, 도움말이라는 메뉴들이 있고요. 이 여러 가지 패널들은 여기 보시면 편지 패널 하면은 편집할 때 꼭 필요한 패널들 위주로 이 패널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효과를 주기 좋은 패널들 위주로 이제 패널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색상, 색깔을 바꿀 때는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패널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고 거기다 텍스트를 친 작업을 제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픽에서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픽에서 작업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를 칠 수 있는 기본 그래픽 패널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텍스트도 칠 수 있고 또 편집도 용이한 패널 구성입니다. 그래픽 패널 구성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혹시나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패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단에 있는 창에 가셔서 이 패널을 꺼내오셔야 되는데 어떤 패널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래픽 패널 누르시면 이렇게 3선이 나옵니다. 이 3선에서 클릭을 하시고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잊어버린 패널들을 다시 원래대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제가 촬영했던 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이 프로젝트 패널에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요. 이 빈 공간에서 더블클릭 하시면서 가져오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더블클릭 하셨습니다. 촬영한 영상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열기를 눌렀습니다. 또 가져오고 싶었을 땐 또 빈 공간을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영상 하나하나를 프리미어에서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운드 소스도 마찬가지로 클립이라고 부르고요. 영상이든 사운드든 편집을 할 수 있는 소스를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편집을 해야 되죠. 편집이 뭐예요? 이제 자르고 또 붙이고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클립을 이제 편집해야 되는데요. 선택한 클립을 타임라인에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요. 가져오는 방법은 찍고 드래그 하는 것입니다. 자 찍고 드래그 하시면 타임라인에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방법은 좌판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있는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는 거 작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두 개의 원 중에서 우측 원을 왔다 갔다 해보시면 편집할 화면을 줌인 줌아웃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봤습니다. 이 클립의 길이가 늘어난 게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크게 보이는 거죠. 자 스페이스바를 눌렙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편집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클립도 하나 또 찍고 드래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건 르네 마그리트 미디어전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이 두 클립이 있어요. 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통 촬영하실 때 카메라 이동이 많고 앞부분을 좀 없애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릅니다. 여기보다 좀 전까지 없애고 싶습니다. 인디게이터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영상을 보면서 인디게이터를 움직입니다. 이 인디게이터 위치가 이 프로그램 모니터 창에 보이는 것입니다. 클립의 제일 첫 시작은 어떻게 편집을 하시면 되냐면 찍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부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이 없어졌어요. 찍고 드래그 하시면 여기도 여기 뒤에 부분을 자르고 싶다. 그럼 찍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게 뒤에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했어요. 앞부분을 잘랐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까맣게 나오고 이제 이따가 영상이 나오죠. 이 까맣게 나오는 이 공간을 없애고 싶잖아요. 여러분 화면을 더 확대해서 이 공간을 없애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을 없애는 법은 우측 마우스 하셔서 잔물결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 공간이 없어지고 뒤에 있던 클립들이 앞으로 딱 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처음부터 재생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을 자른 법과 뒷부분을 자르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중간 부분을 자른 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봤어요. 한 이 정도 부분은 이 정도 구간을 없애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중간이어가지고 앞부분처럼 잡아당길 수가 없죠. 클립을. 자 이럴 때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 툴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툴바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이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툴바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찍고 밑으로 내려와서 옆에 옆에가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됐죠. 옆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패널과 패널 사이에 사이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얇게 길게 위치가 놓이게 되고요. 자 이 중간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자르기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자를 수 있게 생겼죠 여러분. 잘랐습니다. 자 자르는데 V1 트랙에 있는 게 비디오 패널이고요. A1 트랙에 있는 게 오디오 패널입니다. 이 A1은 소리 클립이고요. 이 V1이 이렇게 비디오 클립입니다. 근데 이 자르기 도구를 자르면요.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이렇게 같이 잘립니다. 한 번만 비디오든 오디오든 클릭을 해도 이제 같이 잘리는 것입니다. 비디오와 오디오가 원래 같이 묶여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분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보면서 제가 자르고 싶은 구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툴로 바꾸시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선택툴이고 어떤 자르기 툴이나 어떤 메뉴를 사용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할 것도 이거 선택툴입니다. 자 선택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르고 싶은 클립 잘린 영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델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델리트 델리트 하시면 빈 공간이 또 남았어요. 이렇게 했다가 깜깜하고 또 영상이 나오죠. 이곳에서 이 빈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측 마우스 잔물결 삭제를 누르시면 중간에 없앴던 것이 잘라지고 탁 편집이 됩니다. 또 해볼까요? 자르기를 선택을 하고 클립을 자르고 인디게이터 위치 이동하고 클립을 잘라주고요. 이동툴을 선택해서 선택을 하고 델리트 누르고 우측 마우스 잔물결 삭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게 이렇게 텍스트 넣기더라고요. 텍스트를 넣어볼까요? 보통 제일 쉬운 게 이제 영상 위에다가 텍스트 넣는 거죠. 텍스트 툴은 이 툴바에 있는 T에서 텍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T를 선택을 하시고 인디게이터 위치를 텍스트가 나오고 싶은 위치에 넣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찍어주시는데요. 한 번만 찍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텍스트가 여러 개 생겨서 어디서 편집할지 몰라 헷갈리십니다. 한 번만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자 우측에 텍스트 보이시죠? 이게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면 내가 여러 개 만든 거로 다 쥐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클릭을 하셨으면 여기다가 이제 모니터 화면에 프로그램 화면에 텍스트를 치시면 됩니다. 불멍하세요 라고 칠게요. 불멍하세요 라고 분명히 요까지 쳤는데 화면에는 요가 안 나옵니다. 요는 왼쪽 상단에 여러분들께서는 보이실 거예요. 왼쪽 상단에 아직 물려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 프로가 기본이 영문 버전이기 때문에 한글로 치면 한 글자씩 물리는데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좌판 상하좌우키 있죠? 화살표키 우측키를 한 번 누르시면 요 자가 나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됩니다. 우측키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숨겨져 있던 물려있던 마지막 글자가 나옵니다. 자 글자를 쳤으면 이 글자의 폰트를 바꿔봐야 되겠죠? 이 글자의 폰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동툴로 바꾸셔야 됩니다. 꼭 이동툴로 바꾸세요 여러분. 글자의 폰트나 색을 바꾸고 싶을 땐요. 이동툴로 바꾸시면 처음에 빨갔던 라인이 글자 밖에 있는 빨간 라인이 이동툴로 바뀌자 파란 라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텍스트를 고칠 수 있는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딱 봐도 아실 거예요. 텍스트 폰트 원하신 폰트로 바꾸시고요. 색깔 원하신 색으로 바꾸시는데 이쪽 세로 봐 가운데 세로 봐에서 색상을 먼저 정하십니다. 빨강일지 파랑일지 노랑일지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이 같은 노랑이라도 같은 노랑이라도 명도와 채도가 서로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좀 어두운 노랑 파스텔톤 노랑 채도가 높은 노랑이 있죠. 원하는 명도와 채도의 노랑을 선택을 하시고 그럼 바뀌죠. 자 상태로 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을 체크를 하시면 선의 색도 까맣게 아니면은 다른 색깔로 정하실 수가 있고 선의 두께도 O 엔터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체크를 하시면은 글자 뒤에 까맣게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 색깔을 더 까맣게 회색이 아니면 더 까맣게 바꾸시고 75%는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 100%면은 투명하지 않은 완전히 까만 배경이 나오고요. 조절을 하시는 거고 이 배경의 크기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배경 체크 해제하고 선도 해제하고 어두운 영역을 체크를 하시면은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영역의 검정색을 선택을 해서 회색이 아닌 새까만색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 불투명도도 제가 100%로 해서 까맣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자와 텍스트 간의 거리입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그림자와 텍스트 간의 거리를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림자를 뚱뚱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림자의 외곽 라인을 뽀샤시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뽀샤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셔서 그림자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135도는 그림자가 나오는 방향이죠. 그림자가 맺히는 방향이죠. 지금 이쪽으로 맺혀있는데 이 방향을 위로 바꿔주면은 위쪽으로 맺히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자의 방향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쳤는데 이제 텍스트는 동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멈춰진 이미지예요. 멈춰진 이미지를 스틸 이미지라고 합니다. 제가 인디게이터를 제일 앞에 놓고 텍스트를 쳤는데요. V1 트랙에는 장작빌 영상이 있고 V2 트랙에 V2 트랙 V1 트랙 바로 위에 V2 트랙에 이제 불멍이라고 써있는 텍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나와서 사라지는 위치를 본인이 이렇게 줄여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텍스트를 중앙 정렬하고 싶으시면 이동 툴인 상태에서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중앙에 놓고 싶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 정렬 및 변형이 있죠. 여기 세로로 중앙 가로로 중앙 표시가 있습니다. 한번 세로로 중앙에 눌러주고 가로로 중앙에 눌러주면 영상의 정중앙에 텍스트가 놓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간단한 영상이 완성이 됐고 이것을 이제 내보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4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파일 메뉴에 가주세요. 파일 클릭을 하고 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영상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는 이 내보내기에 미디어를 눌러서 내보내기 하시는 것입니다. 내보내기 미디어를 눌러줬습니다. 파일 내보내기 미디어를 눌렀는데 파일 내보내기 미디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은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타임라인은 한번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랗게 외곽 라인이 활성화되죠. 그 상태에서 파일 내보내기 미디어를 다시 눌러주겠습니다. 이 창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시퀀스 형식은 h.264를 눌러주세요. 이게 mp4 파일입니다. mp4 파일 사전 설정은 소스 일치 높은 비트 전송률 보통 이렇게 놓으시고요. 출력 이름을 선택을 하셔서 저장할 위치 제가 만들었던 폴더 위치로 위치를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본인이 저장할 위치와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보시면 제가 가져온 소스는 1280-736이었고 출력할 소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가지고 편집하신 여러분들이 이 내보내기 설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영상이 혹시 이렇게 앞부분만 내보내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이 직각삼각형이 처음과 끝에 파랗게 활성화가 돼야 여러분께서 편집하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보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되셨으면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 20분 완성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첫 편집을 마쳤습니다. 방금 만든 영상을 작업했던 시퀀스 프로젝트 창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20분 완성 프로젝트 창을 클릭을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여러분 프리미어 프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동 툴과 다르기 툴 텍스트 툴만 알아도 기본 편집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프로젝트에서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시퀀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게 타임라인에 드래그 드롭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시퀀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촬영한 소스를 가져오셨습니다. 방금 저희가 만든 불목 영상은 카카오톡 1604 어쩌구저쩌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퀀스예요. 여러분 이게 시퀀스인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오캠송 영상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촬영한 영상 소스를 가져왔고요. 지금 이 체크한 영상 아이콘과 틀린 아이콘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아이콘인데요. 이게 바로 시퀀스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이 소스와 이름이 똑같은데 이 위에 건 시퀀스고 이거는 영상 클립입니다. 영상 소스입니다. 자 어떻게 시퀀스가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방금 작업했던 프로젝트에서 다른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불멍 시퀀스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소스와 이름이 같았던 시퀀스를 우측 마우스에서 이름 바꾸기를 눌러 불멍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불멍 시퀀스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타임라인 위에 시퀀스 이름도 불멍 시퀀스로 이름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기 해서 제가 시퀀스를 또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지금 안치겠습니다. 시퀀스 02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아까 불멍 시퀀스 옆에 시퀀스 02 유튜브 프리미어 프로 초보라는 소스 지금 이게 소스 인지 시퀀스 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아이콘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 필립 모양의 사운드 표시 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클립 이고요. 마치 타임라인 처럼 생긴 아이콘 있으면 이건 시퀀스 입니다. 제가 초딩 도 가능한 영상 클립 을 찍고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V1 트랙 에 드래그를 했고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 초딩 도 가능한 이 소스 하고 똑같은 시퀀스를 설정 할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깐 꺼보고요. 이 초딩 도 가능한 영상 클립 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클립 에 정보가 나옵니다. 우측 마우스 속성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클립 은 1280x720 또 프레임 초당 30프레임 짜리 영상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만든 시퀀스 2는요. 아까 설정이 있었는데 주의깊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퀀스를 만들고 제일 처음 가져오는 클립 에 사이즈 와 시퀀스 변경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퀀스 설정 변경 여기서 시퀀스 설정 변경 을 눌러주시면 제가 드래그 하는 클립 소스 하고 똑같은 사이즈 에 시퀀스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시퀀스 설정 변경 을 많이 누르게 되고요. 내가 특별한 사이즈 만들고 싶은 경우는 제가 처음 시퀀스를 만들 때 시퀀스 사이즈를 주의깊게 설정 하고 기존 설정 유지를 누르고 보통 드래그 하는 클립 에 시퀀스 설정 로 변경 하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처음 드래그 한 클립 사이즈 똑같은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퀀스 2가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죠. 시퀀스 2요. 이 프로젝트 창에서 우측 마우스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눌러주셔서 원하신 대로 초딩 도 시퀀스 라고 엔터 치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타임라인 창에 있는 시퀀스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한 프로젝트 에서 불몽 시퀀스 영상도 만들고 초딩 시퀀스 영상도 만들고 농구 시퀀스 축구 소스를 보관하는 도서관 같은 것이 프로젝트 이제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던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게 여기 있는 두 원의 간격을 좁히고 늘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보통은 작업하다가 이 밑에까지 가기도 좀 귀찮아서 좌판에서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를 누릅니다. 플러스 키는 화면을 확대해 주는 거고요 마이너스 키는 화면을 축소해 주는 것입니다. 숫자 패드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쓰시면 안되고요 메인 좌판에 있는 상단에 0 옆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클립을 이렇게 이동 툴로 줄이셨어요 우측 마우스 잔물결 삭제 누르셨어요 근데 여기 잘랐던 영상을 다시 꺼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잡아 당기면 잘렸던 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측 마우스 잔물결 삭제 아까 영상에서 뒷부분도 잘랐는데 제가 자른 뒷부분을 꺼내고 싶으면 찍고 드래그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이상 드래그 안된다는 것은 원본 소스가 여기까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르기 툴로 이렇게 잘랐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선택하고 델리트 우측 마우스 잔물결 삭제를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컨트롤 Z 아세요? 이전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아도브사의 모든 프로그램에 실수했을 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두 컨트롤 Z입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 잘른 부분을 델리트하고 우측 마우스 잔물결 삭제가 아니고 그냥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잔물결 삭제 하면 그냥 사라지고 뒤에 있는 클립들이 싹 붙습니다. 훨씬 한 단계가 더 쉬워졌죠.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잔물결 삭제 하면 없어지고 뒤에 있는 클립들이 탁 붙습니다. 인디게이터 위치로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르셨어요. 그래서 이동툴로 우측 마우스로 했는데 이 메뉴가 아니고 뭐 3개짜리 다른 메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화면이 너무 작게 볼 때 입니다. 확대를 하셔서 클립을 크게 볼 수 있게 하신다면 우측 마우스 하신다면 요 메뉴가 나올 것 입니다. 또 한 프레임 씩 이동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인디게이터로 이동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한 프레임 씩 이동이 되는 건 아니죠. 한 프레임 씩 이동하는 거는 좌판 에서 상하 좌우 키 중에 왼쪽 키 오른쪽 키 입니다. 왼쪽 키를 누르면 한 프레임 씩 왼쪽으로 이동 이동 하고요. 인디게이터 가 오른쪽 키를 누르면 한 프레임 씩 오른쪽 으로 인디게이터 이동을 합니다. 상하 키도 아주 유용한데요. 내가 파랗게 활성화 시킨 트랙 에서 만약에 원한다면 두개 세개 모든 트랙 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상 키를 누르면 클립 에 시작 부분 으로 가고요. 하 키를 누르면 각 클립 에 끝 부분 으로 이동 가능 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잘 쓸 수 있는 메뉴 입니다. 상 키 이렇게 잘린 클립 앞부분 으로 가죠. 하 키 잘린 클립 마지막 부분 으로 갑니다. 왼쪽 키 한프레임 씩 앞으로 오른쪽 키 한프레임 씩 뒤로 자 여기까지 하시면 웬만한 편집 은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프리미어 프로 20분 완성 영상 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